충남과 경북 지역에도 짧은 시간에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장마는 오늘은 좀 잠잠해지고 전국에 소나기 빼고는 큰 비는 없겠습니다. 이종훈 기자입니다. 세종시 조치원을 가로지르는 하천물이 순식간에 범람하며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려갑니다. 둔치에 있던 차와 오토바이가 물에 잠기자 주민들은 온종일 공포에 떨었습니다. 이 동네에 오래 살아왔는데 차량이 떠나가려고 한 건 처음입니다. 물이 순식간적으로 불어서보니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. 지하차도도 빗물이 가득 찼습니다. 차 윗부분만 겨우 보일 뿐입니다. 시내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.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허벅지까지 물이 차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시간당 70mm가 쏟아진 천안의 한 아파트 주변 야산에선 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져 차를 덮쳤습니다. 전봇대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. 천안의 한 요양병원을 비롯해 충남 지역에선 건물 200여 동과 차 6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. 농경지도 700여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. 비가 많이 와서 우리는 뚝이 터쳐서 해방 벼락 맞았다고. 경북 북부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상주 청계사 계곡에서 야영하던 60살 박 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. 문경에선 마을 진입로가 유실돼 수련원에 머물던 20여 명이 보입됐습니다. SBS 이종훈입니다.